인원을 부풀려 남은 인건비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예산을 낭비한 정부 산하 연구기관이 감사원 감사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예산을 부당하게 지출해온 연구기관 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는 지난 2009년부터 3년 동안 지구원 수십 명을 늘려 보고해 60억 원 가까운 인건비를 지구원 성과급으로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키스트를 포함해 적발된 기관 10곳이 비슷한 방식으로 부당하게 집행한 예산은 2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